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유산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 여영국 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마창진 참여연대 조유묵 사무처장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5월 6.13 지방선거 직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노회찬 의원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포커스위 녹화를 하셨는데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여영국 위원장님은 이 소식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아직도 믿고 싶지 않은 그런 현실인데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 날 당 사무처 회의를 합니다. 막 회의를 시작하는 찰나에 시민 한 분이 울면서 지금 유서 속보에 노회찬 의원님 투신 사망이라고 뜨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몇 분 되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래서 저희들도 회의를 중단하고 이제 계속 유서를 검색하고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라서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수없이 문의가 들어오고 많은 시민들이 당으로 전화가 오고 해도 저희들이 아무것도 사실 자체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늙서를 놓고 있다가 오후 되어서야 민주노총 본부장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분양소라도 설치하자. 그래서 그때 이제 분양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긴급하게 저희 회의를 소집해서 오후 4시에 이제 공식적으로 의원님의 죽음을 공식화하고 이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날 속보가 뜨는 와중에도 많은 시민들이 믿을 수 없다. 믿지 못하겠다라는 반응들이 많았거든요. 조희묵 차장님도 그러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당시에 밖에 있었는데 지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 검색을 막 했는데도 사실 그때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앞에 앉아있는 우리 여행국 전 의원님한테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죠 그랬는데 전화를 안 받고 그래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도저히 오전에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특히 10여일 전에 마산에서 같이 이렇게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사실 믿기적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오후에 분향소를 가서 아, 이게 진짜 사실이구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5일장이 치러지는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분향소를 찾았습니까? 우선 의원님은 신촌 시브란스 병원에 빈소를 차려서 모시고 있었고 빈소 외에 전국에 광역시도 또 주요 도시에서 40여 곳에 분향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방명록에 추모글을 남긴 국민들만 7만 5천여 명 이렇게 되고요. 남기지 않고 그냥 조문하고 분향소를 찾아오신 국민들은 약 한 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15만 명, 만 명 정도가 다녀갔다 생각되고 우리 경남에도 창원, 거제, 양산, 남해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 분향소를 남긴 분이 한 6천여 명. 그래서 상당수의 도민들이 분향소를 찾아 뵙고 추모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V로 이렇게 보이는 화면만 봐도 일을 방금 마치고 온 노동자들, 가족 단위, 학생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저희도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학생복 차림의 학생들부터 해서 팔수 노인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습니다. 특히 장애인들, 휠체를 타고 오시고 또 노동자들이 퇴근하면서 작업복을 입은 채로 분향을 하시고 또 정장에 넥타이 차림에 또 기업 대표 분들도 오시고 경남에 도시사 교육감을 비롯한 기관장들 다 주문을 왔다 가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과 40, 50대 여성분들이 그렇게 많이 슬퍼하셨습니다. 상지도 아닌 저를 붙잡고 그렇게 슬피 많이 우시기도 하고 또 마산에서 노인 한 분인데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전동혈체를 타고 한 시간 동안 운전해서 분향소까지 찾아오셔서 정말 아까운 분이 타결을 하셨다면서 한참 동안 넋을 놓고 울고 그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존재 자체가 국민들한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실감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조희빙 차장님, 노회찬 의원은 좋은 평가를 받는 정치인이었지만 또 돌아가신 후에 이렇게 더 진면목을 평가받는 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단어로 표현하면 애정, 기대, 좋은 정치인, 선한 정치인에 대한 갈망 그리고 우리가 촛불을 들고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정치를 외쳤는데 저런 좋은 정치인이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됐다고 보는데요. 우선 고인의 겸손하면서도 강단 있는 어떤 인품이 일단 밑바탕에 좀 깔려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 아시다시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재를 일관성 있게 대변해왔고 그다음에 우리가 삼성 S파일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어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일관된 정치 철학에 대한 애정과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역으로는 이런 고인에 대한 추모 열기는 좀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권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것도 좀 섞여있는 것 같아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고인의 그동안의 정치 행보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슬프고 이런 부분도 좀 담겨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러한 정치인들에 대한 새로운 갈망 사실 일관성 있게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치인을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찾아보기 쉽지 않기 때문에 노이찬 의원의 죽음을 통해서 이런 정치인들이 앞으로 좀 우리 정치권에 좀 나와야 된다는 갈망도 함께 추모 열기에 좀 담겨져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짧은 시간에 의원님은 또 그렇게 국민들이 추모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참 말씀드리기가 부족하긴 한데 우선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의 존재 자체가 국민들한테 큰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좀 그런 상황이 들고 한편은 노회찬 의원님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러 정치의 불신 속에서도 품격 있는 말과 표현을 통해서 국민들의 통쾌함을 선사하고 바로 그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치에 대한 마음을 같이 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힘든 과정에서도 늘 가난하고 약자들을 향한 끊임없는 분투 이게 이제 그분들 마음속에는 노회찬은 내 편이다 하는 마음들이 표현은 안 했지만 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분이 가시니까 그게 이제 큰 슬픔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또 많은 분들한테는 좀 이 권력에 맞서면서 자기 신점을 굽히지 않고 하는 좀 정의로움의 상징으로 많은 분들한테 각인되어 있던 게 아닌가 그런 분이 돌아가시니까 마치 이제 큰 기둥을 잃은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이 좀 큰 슬픔으로 이렇게 좀 표현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강자에 맞서고 사회적 약자와 진보의 가치를 지켜온 진보 정치의 아이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분에게 노회찬 의원은 어떤 분이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여영국 위원장님께 노회찬 의원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참 정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는데 노회찬 의원님은 사실 좀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그전부터 굉장히 친하거나 그런 관계는 아니었지만 서로 정치하면서 신뢰관계를 좀 서로가 좀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이런 관계였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노동조합이 서면서 정치 담당을 했습니다. 그때 지방선거 앞두고 노동자들 정치 교육을 제가 모시고 올 정도로 그런 신뢰관계가 좀 있었고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2016년도 총선을 앞두고 제가 노회찬 의원에게 성산구 출마를 제안을 드리면서 사실 그 관계는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정치적 동방자 관계로 그렇게 좀 발전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비를 넘기면서 결국은 이제 당선이 되었고 또 제가 그 선거 책임을 지기도 했고 또 당선 이후에는 지역구를 관리하는데 저는 도당 위원장으로서 사실 이제 지역 활동을 보좌하고 또 모든 문제를 의원님도 같이 상의하시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멘토의 역할을 좀 하셨고 또 의원님 또한 지역구 활동과 관련해서 대부분을 좀 상의하는 정치적 동반자 관계였는데 지금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실 어떤 기둥을, 언덕을 잃어버린 사실 좀 그런 느낌입니다. 이번에는 노회찬 의원의 삶을 좀 조명해 봤으면 합니다. 생전의 인터뷰들을 보면 고등학교 시절부터 독재에 맞서 싸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던데요. 여윤국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사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의원님의 그런 세찬 삶에 대해서 이번에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들도 이제 방송을 보고 자료를 보면서 좀 세세하게 좀 알 수 있었는데 아마 최근 몇 년간 의원님과 가장 가까이서 아마 많은 술자리를 나눈 사람 중에 한 명이 사실 저인데 가끔씩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면 이제 과거 고등학교 때 이야기 어릴 때 이야기 또 부모님 이야기 이렇게 간간히 이제 좀 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지금 이종궐 국회의원이죠. 그분하고 함께 유심반대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했다는 이야기도 직접 좀 하시기도 하고요. 당시 아마 사상계라는 그 개간지 아마 그때는 종관이 됐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출판산지 그 작간지를 찾아갔다 그래요. 아마 제 기억에는 함석헌 옹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신분이 찾아가가지고 그걸 보러 갔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그분이 놀래가지고 막 했던 이런 무용담도 말씀을 많이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친구들하고 독서 모임 학습도 했다는 좀 말씀도 하시고 또 유신 시절의 그 긴급조치 사후입니까? 그게 아마 1974년도 4월 3일 날 긴급조치 사후가 발효되는데 그때 민천학년 이제 그쪽에서 전국에 아마 동맹휴학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되었던가 봐요. 이 정보를 접하고 당시에 나온 유의물을 교실에서 읽어주는 뭐 그런 대담함으로 해서 이제 학생들이 함께 이제 그 시위에 참여를 뭐 하려고 하니까 학교에서 휴교령을 내리는 뭐 그래서 참 고등학교 때부터 누구의 뭐 근유나 학습이나 이런 것 없이 스스로 자각을 해서 이 유신 반대 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정말 참 보기 드문 분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명문대회도 진학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스스로 노동자의 삶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용접공으로 노동운동을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미 이제 고등학교 때 이미 자각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 시절에는 자연스럽게 본인 스스로 난 학생운동하러 대학 간다 하는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자각이 좀 강했던 분이고 졸업을 앞두고 아마 좀 깊은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잡지 아마 그때도 얼핏한 말씀을 하셨는데 절에서 한 달 동안 자기 진로 문제를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나는 이제 노동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대학 4학년 때 무슨 직업학교에 입학을 해서 그 해 이제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똑같은 날 대학 졸업식과 직업학교 수료식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대에 열리는데 대학 졸업식에 안 가고 직업학교 수료식에 참여하면서 본인의 진로를 상징적으로 그렇게 좀 뚜렷하게 좀 했고요. 그래서 이후에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노동운동에 뛰어들어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큰 축이 어떤 인민노련 인천민주노동자연합을 결성하고 그 이후에 87년 투쟁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백기한 대통령 출마에도 깊숙이 관여하시고 이러면서 정치운동으로 계속 발을 옮겨온 참 대단한 분입니다. 노회찬 의원 하면 삼성X파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일로 의원직을 읽기도 했고요. 이 부분은 처장님이 말씀 좀 해주시죠. 일명 안기부X파일 이렇게 불리는 사건인데요. 2005년도 7월인가요? 당시 MBC 이상호 기자가 안기부의 도청 테이프를 입수를 했는데 도청 테이프에 1990년대 중후반 삼성그룹과 정치인, 검찰, 금푼 거래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이런 테이프였죠. 이걸 폭로하는 과정에서 일단 촉발된 사건인데 당시 아마 MBC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후에 이상호 기자가 테이프 원본을 노회찬 의원에게 전달을 하죠. 그래서 노회찬 의원이 소위 떡값 검사해가지고 실명을 공개하는 데서 비롯됐는데 떡값 검사 실명 공개로 인해서 오히려 검사들은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폭로한 노회찬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기소가 되죠. 그리고 이듬해 2012년 19대 총선에서 서울 노원병에서 당선이 됩니다. 당선이 되는데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최종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최종 대법원에서 판결로 인해서 국회의원직을 이룬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노회찬 의원의 어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우리 사회 정치인 중에서 삼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인이 얼마나 될까라는 걸 대물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걸 과감하게 부정 비리를 폭로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국민들의 공감을 많이 받았던 것이죠. 노회찬 의원에 대한 기억 또 하나가 그의 촌철살인의 언변입니다. 정치 이야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일상의 언어로 쉽고 또 재미있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준 그 재미에 빠졌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사무처령님은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촌철살인의 어력을 남겼죠. 사실 노회찬 의원께서 노회찬 의원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간혹 소위 사이다 발언이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각종 어력을 남기기도 하고 발언을 하는데 노회찬 의원의 사이다 발언, 촌철살인의 발언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고 오랫동안 기억되는 이유는 뭘까라고 봤을 때 유심히 그 발언의 내용을 보면 어떤 개인에 대한 어떤 조롱이라든가 개인에 대한 폄하 이런 내용이 아니고 철저하게 권력의 어떤 부당함 이거에 대한 발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기득권 주류집단 그리고 반민주적이고 반서민적인 정책에 대해서 적절한 비유를 섞은 발언들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었던 거라고 보고요. 또한 그 표현 방식이 서민의 언어로 서민의 언어로 권력의 민낯을 아주 철저하게 까발리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감을 받았다고 보고 이래서 노회찬 의원의 어떤 촌철살인의 어떤 어록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이랬던 발언들을 보면 좀 불편하거나 좀 기분이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노회찬 의원의 이 발언들을 보면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서 어떤 정치 권력의 부당함에 대한 지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일일이 말할 수 없을 텐데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4.13 총선이죠. 창원 성산구에 출발해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고민이 많았다고 들었는데요. 참 이제 되돌아 놓고 보면 참 의원님을 좀 모셔오지 말 걸 아니 이런 좀 후회감도 있는데 당시에는 사실 진보 진영이 상당히 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진보 진영이 과연 제도권 정치 내에서 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의석을 가지냐마냐 좀 그런 큰 위기에 있어서 크게 좀 세 가지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는 사실 창원 성산구가 전에 근영계로 오니 두 번의 의원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보 정치 1번지를 다시 되찾아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세워야 된다는 이게 첫 번째 필요성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전체 진보 야권 진영을 좀 대표할 만한 임무를 또 세워야 된다. 이런 좀 필요성이 하나 있었고요. 세 번째는 노회찬 의원 같은 분이 국회의원으로 하지 못하고 제도권 바깥에 있다는 게 참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런 분이 와서 하면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의원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의원님도 굉장히 긴 시간을 몇 달을 고민을 하시고 뒤에 막판에 이제 결단을 하시고 내려오셨는데 사실 이제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건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연구가 없는 지역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또 지역의 우리 진보정에 상당한 비판이 좀 많이 있었고 또 지역에 성장하는 정치인들을 또 출마시켜야지 또 그런 거물겁을 모시고 오면 어떻게 하냐 이런 비판들이 상당히 직면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그 당위성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출마를 좀 결심을 하고 사실 이제 본 선거보다, 본 고사보다 두 번의 단일화 가정이 있었거든요. 예비고사 두 번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 두 번의 단일화 가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결국 당선이 되셨는데 우리 의원님 선거 과정에서 참 아까 이제 촌절살인 말씀 좋아하셨는데 이분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유권자들한테 내 생각을 잘 전달할까 널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때 우리 경남에 한참 문제가 되었던 게 급식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를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한참 고민을 하더만은 그리 오랜 시간도 안 걸렸어요. 그 제목을 홍준표 방지법을 하자. 그래서 이 법안의 성격에 대해서 너무나 명쾌하게 하시는 걸 보면서 역시 노예찬이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감당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창원에 이렇게 연고도 없이 출마를 하셔서 우여곡절 끝에 당선이 되셨어요. 어떻게 당선이 이렇게 될 수 있었는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정당에 있질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지만 아마 그 출마 과정에서 우리 여 의원님도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두 단계, 2단계 경선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진보진영의 경선을 1단계로 하고 민주당과 2단계 경선 이렇게 해서 최종 후보로 결정이 났는데 창원성산은 진보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처음 낸 지역입니다. 그리고 17대, 18대 영거푸 진보진영이 국회의원 당선이 됐고 19대 때는 진보진영이 갈라지면서 의원직을 상실하는 그래서 2016년도에 다시 당선이 됐는데 저는 몇 가지 요인을 들자면 이러한 창원성산이라는 지역의 역사성, 진보진영이 어쨌든 당선자를 계속 냈다라는 어떤 지역의 역사성과 더불어 지역의 특수성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노동자 밀집 지역이라든가 예제인 비정이 또 상당히 많고 아마 창원지역에서는 가장 젊은 층이 많이 사는 지역일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지역의 특수성 그리고 어쨌든 범개혁 진보진영의 후보 단일에 성공을 한 거죠 2단계 경선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또 후보 개인의 어떤 인지도, 역량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당선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회찬 의원께서 또 경남을 위해서도 많은 일들을 하셨죠 가장 최근에는 도시가스 가격 인하도 이끌어내셨고요 그런 부분들 얘기를 좀 해주시죠 사실 의원님은 지역구는 창원성산구지만 활동 무대는 사실 전국이었습니다 2016년도 출마하시면서 공약이 민생정치를 하시겠다면서 3대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이게 다 요금을 비교해보니까 서울보다 비싼 거예요 우리 창원뿐만 아니고 경남 전체가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하겠다 수도요금을 인하하겠다 쓰레기봉투값을 인하하겠다 다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공약을 하고 도시가스 요금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를 촉구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해보니까 이게 요금 원가 산정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내용들이 들어가서 사실은 가격이 부풀어져 있는 거죠 이걸 전국적으로 밝혀내고 우리 창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시요금을 인하시키는 이런 큰 효과를 가져왔고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세 분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가 있었죠 절대적으로 노회찬 의원님의 역할이 어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공약 아직 다 실현는 못했지만 수도요금 인하 문제 쓰레기봉투값 인하 문제 이것은 추진 중에 지금 의원님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됐지만 이것은 저희 당에서 끊임없이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이 조선산업이 상당히 사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조선산업 위기가 오면서 특히 창원공단도 되게 힘들거든요 창원공단 전체를 창원 전체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좀 지정을 해서 이게 작년에 법이 통과됐거든요 좀 하려고 무다한한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창원시 진해구 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그런 성과를 이루어 내기도 해서 다방면에 굉장히 폭넓은 활동을 원하셨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요 경남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노회찬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시민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생활 진보영 정치인이 어떤 것인가 라는 걸 좀 보여주는 몸소 실천하신 분 같아요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역 생활상의 어떤 정책들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추진을 했다라는 거 사실 정의당은 어떻게 보면 당내 소수 정당이잖아요 그리고 또 정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계셨고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고 전국적 정의당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바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꼼꼼히 챙겼다는 부분은 상당히 저는 대단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었는데 당시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노회찬 의원께서 직접 소개 의원으로 참여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아마 임기 중 내내 시민사회와 소통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지방자치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죽음 이후에 정치자금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자금법에 대한 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임욱 처장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치인 또는 정치집단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데 이런저런 정치활동을 하는데요 그런 정치활동에 들어가는 어떤 물적 토대 정치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치자금법은 이러한 정치인이 정치집단이 정치활동에 필요한 정치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개 규정을 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965년도에 정치자금에 대한 법률로 제정된 이후에 2005년도에 지금의 정치자금법으로 개정이 됐고요 정치자금법에는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가보조금, 기부금 등 여러 가지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관리 이런 것들을 총망래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정치자금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들도 많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사실 일일이 열과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는 상당히 많고요 지금 20대 국회에서도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아니면 수사 재판 중인 게 10여 건에 지금 20대 현 국회에서도 10여 건에 이르고 있고요 이 정치자금법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교도소 담장일을 걷는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언제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자기의 옷을 옮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작년에, 후년도에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가장 지금 논란이 되는 위반 사례 중에서 작년에 대전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했는데요 본인이 단체를 만들어서 포럼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회비 회비로 정치활동에 쓰는 돈으로, 자금으로 쓰고 인건비를 가져가는 이것도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결론이 났기 때문에 2년 뒤 총선을 앞두고 원회, 국회 현직이 아닌 원회들이 지금 이런저런 단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정치활동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게 돼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대표적인 게 어쨌든 옛날에 한나라당, 지금의 자유한국당 소위 차태기 사건, 대표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치자금법으로 보면 노회찬 의원께서 밝혔던, 받았다고 드루킹으로부터 받았다고 했던 4천만 원 그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유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고인이 된 이후에 검찰에서는 또 이게 정치자금이 아니라 강의료로 받은 거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어쨌든 유서 내용으로만 보면 두 차례에 걸쳐서 경공모로부터 4천만 원을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건데요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개인 외에 법인이나 단체가 기부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결국 경공으로부터 받은 4천만 원은 현행 정치자금법으로는 위반이죠 그런 점에서는 일단 유서 내용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저런 제약들이 많은 건데요 그러면 결국 돈 없이 정치를 하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한다 통상적으로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돈과 조직 조직이라는 것도 결국은 조직을 유지, 운영하려면 결국은 또 돈이거든요 정치의 핵심은 돈이다 이렇게 대부분 많이 이야기를 사실 합니다 특히 진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가능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할 때마다 빚을 내어서 선거를 하게 되고 당선이 안 되면 그냥 빚더미에 그대로 앉는 거죠 저도 사실 집사람이 오르는 빚이 수천만 원이 아직 있습니다 있고 예를 들면 제가 참 도의원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 하지도 못하고 제가 2013년도에 자영업자 실태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다니면서 설문지도 만들어야 되고 일일이 방문도 하고 또 분석도 맡겨야 되고 또 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고 돈이 제법 들어갔습니다 그걸 전부 개인 비제로 사비를 들어서 했거든요 비제를 내가지고 이렇듯이 돈 없이는 사실은 정치하기가 쉽지 않은 현재 한국 사회 구조로 좀 되어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돈 앞에 떳떳한 정치인 한 번 손들어 봐라 했을 때 저는 아무도 손들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비롯해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좀 투명한 자금 이런 뭔가 제도 개선들이 많이 뛰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이전에 선거관계법 정치자금법 포함해가지고 개정을 하면서 입은 열고 돈은 막고 이런 방향으로 했는데 다들 그런 방향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돈을 막는 이유는 돈으로 표를 사는 그런 것을 막는다는 취지였지 후운 것마저도 틀어막아버리는 이거는 명백히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 또 돈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사례들 정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과 정치가 불가분의 관계이긴 한데 바로 이 돈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정치가 또 신뢰를 잃게 되는 또 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많은 국민 대답수가 정치 자금하면 뇌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정치인들의 잘못된 관행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돈과 정치가 불가분의 관계인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돈이 드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문화라든가 정치 문화 이게 좀 바뀌어서 돈을 좀 덜 드는 덜 쓰는 이런 정치 문화를 좀 우리가 정책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노력도 저는 공동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정치 자금법 차제에 도대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정을 해서 정치인이 이런 정치 자금법으로 인해서 옳은 정치를 하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은 좀 막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 일 계기로 해서 정치 자금법을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선 제가 현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사실 좀 부족들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치 자금법 개정 문제나 선거 제도 개선 문제 이런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얼핏 좀 보아서 우선은 현역 국회의원만 일상적인 후원이 되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 이건 지방 의원까지 좀 풀어서 조금 숨통을 좀 터여주고 좀 합법적이고 투명한 방식을 통해서 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보이지고요 지금 현재 정치 자금법은 지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좀 현실화 지키는 게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 우리 조임욱 최장님 말씀했다시피 선거 문화 돈 안 드는 선거 문화도 정치하는 사람도 바꿔야 되고 또 유권자들도 좀 바꿔야 되는 이런 문화도 좀 바꿔야 될 문제가 좀 있다 보이지고요 각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회의원 수에 따라서 부자 정당은 많이 주고 좀 가난한 정당은 적게 주는데 이런 것도 좀 조금 기준을 좀 평당에 맞추어서 정당을 중심으로 좀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평소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초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개정의 방향이 있습니까 저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만든 정치 자금법 이거는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노이천 의원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치 정치 자금법을 싸잡아 그냥 비판하는 건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원래 정치 자금법 도입 취지는 살리되 살리되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현재 정치 자금법은 현역 정치인과 다수당에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현역이 아닌 원예 정치인이라든가 예비 후보자 그리고 가장 문제점은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와 후원회를 들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지방에 대한 무시죠 그래서 후원회 지정권자를 학대하는 문제 이건 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국고보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원내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다 보니까 민의가 제대로 반영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석수와 득표율을 반영해서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받게 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보공개 확대입니다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규제는 상당히 완화시키되 누구든지 누구든지 정치 자금법을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국어를 통해서도 다 열람이 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치 자금의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국민 누구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를 좀 확대하는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일부 개정을 하되 투명성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유서에서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라고 남겼습니다 그 이후에 정의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또 가입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남은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고요 아마 의원님의 비보를 접하고 좀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 또 의원님이 이루고자 했던 진보 정치의 꿈에 작은 내가 힘이나마 좀 보태겠다 하는 마음들이 정의당에 대한 지지율과 당원 가입으로 이렇게 좀 나타난다 보이지고요 전국적으로 아마 이번 주를 경과하면 한 1만여 명의 신입 당원들이 노회찬 의원님 사건 이후에 신규 당원으로 가입을 좀 할 것 같고 지금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남도 한 500여 명 육박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힘든 과정에서도 이렇게 마음을 보태주시는 우리 또 도민들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더 계무한 마음으로 더 강한 정의당을 만들어서 의원님이 가고자 했던 그런 진보 정치의 꿈을 반드시 이루내도록 거래하겠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단순하게 추모 열기만은 아닐 것 같거든요 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한 고인이 이루려고 했던 어떤 정치에 대한 공감대 이 부분이 정당 지지율 상승의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다른 측면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보수 야당 특히 제1야당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참패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 보수 정당의 영향력이 상당히 위축됐죠 이게 역설적으로 이런 제1야당 한나라당의 위축이 역설적으로 진보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했던 강력한 층이 충성도가 낮아지는 거죠 보수 야당의 시민질이 낮아졌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일정 정도 정의당으로 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방선거 전에 소위 보수층이 민주당으로 대거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거 이동한 보수층하고 민주당 정통 개혁 진보적 지지층하고 현재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현재 지금 정부와 여당의 경제정책이 우클릭을 하고 있다는 조지민 비판들이 일고 있잖아요 여기에 실망한 일부 지지층들이 추모 열기와 이런 거가 결합되면서 다수 정의당으로 오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이거는 정의당의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지지율이 안정적인 건 아니다 상당히 유동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과거처럼 4 내지 5%의 지지율로 되도록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당분간 정의당의 지지율 상승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안정적인 지지세력으로 묶어놓느냐는 결국 또 정의당의 몫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 차원에서 노회찬 의원의 유지를 이어가기 위한 계획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좀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의원님이 남긴 진보정치 30년의 업적은 정말로 참 진보정치가 전부다 해도 간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위대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후에 그 누구도 노회찬을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또 노회찬을 흉내낼 수는 없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노회찬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주모 사업 및 정신 개선 사업을 해내는 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노회찬 의원님의 진보정치 30년은 어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를 바꾸기 위한 사실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서도 정의당 몫으로 들어오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포기를 하고 비상설 위원장인 정치개혁 특의장을 정의당이 맡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걸 노회찬 의원님이 결정을 했거든요 그것을 보듯이 연동행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개혁, 국민의 뜻이 제대로 어석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의당은 이 과제를 뚜렷히 남겼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 전 당력을 쏟아내는 것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앞서 많은 국민들이 정의당에 지지를 보내고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넓고 강한 정의당을 만들어서 의원님의 빈자리도 꼭 채워내고 또 의원님의 정신을 제대로 개선하는 게 남은 자들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복 차장님, 끝으로 노회찬 의원이 남긴 우리 사회의 과제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한국의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인이란 무엇인가 무거운 주제를 던져주시고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러한 한국 정치의 어떤 과제 정치인의 덕목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깊은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고인께서 마지막까지 두 가지의 의정활동을 집중을 하셨는데 하나가 국회 특권을 줄이는 부분이었죠 특할 비폐지를 비롯해서 또 하나는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 여기에 집중을 하셨는데 또다시 이런 정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한국 사회의 정치가 정말 변해야 되고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 개혁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인께서 또 한국 사회의 과제로 남기신 만큼 현재를 살고 있는 정치인 우리들이 그러한 과제로 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 여영국 위원장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창진 참여연대 조윤묵 차장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회찬 의원의 죽음에 정치적 성향을 떠나 수많은 분들이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 애도에는 그동안 정치가 외면했던 사람들을 노회찬 의원이 대변하려 했던 노력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민심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정치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